여긴 잘 신경 써서 사람들이 이 쓰고 여기 밟고 낙사 렛츠 기릿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하하하하하하 아 개 억울하네? 뭐야 저 자식 저 자식 뭐야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아 겐지 왜 저래 나한테 저 나한테 왜 그러냐?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흐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 아아아아 아아아아 닥쳐 흐하하하하 아 개빡신해 너 다음판에 또 만나자 아아아아이 씨 아까도 한 한시간 전에도 만났었어 오 있다 있다 야 맞다 쟤 또 만났다 야 드디어 만났다 와 뭐 어떻게 저 만나나? 어떻게 잡은거야? 뭐야 다 어떻게 잡았어 뭐야 다 잡잖아 이거 오 뭐야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왜 얘한테만 치는거야 개 빡치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흐헤헤헤헤 으아아아 왜 얘한테만 치는거야 자꾸 와우 나 얘 잡아주고 리퍼 어디갔어 리퍼 넌 뒤졌다 우워 나 진짜 잘해 나 와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와 방금 나 잘했다 와 아 근데 왜 리퍼만 못잡지 자꾸 짜증나게 왜 리퍼한테는 개발리는거지? 오케이 잡았고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나갔네 나갔다 괜히 미안해지네 흫 상처 오케이 여깄다 아 아 으아 으아아아 실력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또 바꿨네 대사 나도 바꿔야겠다 야야야 잠깐 재팅치고있잖아 야 재팅이 와 와 재팅 치는데 와 재팅 치는데 진짜 치사한거잖아 진짜 치사하네 방심하지마라 와 진짜 어이없네 와 넌 죽었다 넌 이제 씨 죄송합니다 씨 오케이 잡아주고 어이 뭐야 왜 여깄어 아아 진짜 깨우시네 오지마 아 야 무슨 군까지 와 와 간단하고 와 야 씨 야 씨 너 뭐야 주변 애들이 다 리퍼로 보여 이러면 안 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빨리 나가자 또 막 힘의 차이 뭐 뭐 이런거 하기전에 빨리 나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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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